이번 봄은 도토운 계절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. 어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27도선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. 오늘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, 포항은 1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우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.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겠는데요. 다행히 이 저온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그치겠고 주말에는 다시 따스해지겠습니다. 내륙지역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. 동해안 지역은 주말에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. 큰 기온의 변화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.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. 서부지역 예천의 낮 기온 16도, 구미는 18도로 예상됩니다. 중부지역도 낮 동안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낮 동안에도 다소 서늘하겠습니다. 동부지역은 대부분 15도를 밑돌면서 내륙지역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.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내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